하루 두 차례 2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고성 DMZ 평화의 길 구간에서 오는 23일부터 단체 관광객의 탐방이 가능해집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코스만 1회에 40명씩 단체 탐방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단체 관광은 DMZ 평화의 길 누리집에서 고성 B코스의 단체 접수를 선택해 최소 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고성 DMZ 평화의 길 2개 코스 가운데 한 번에 80명이 버스로만 이동하는 B코스는 예약 취소 등으로 정원의 절반도 방문하지 않아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.